시청자 여러분! 꼬질꼬질, 아저씨 이런 거라고 할 거야. 여기는 이제 좀 다듬으면 다시 나섰어요? 여기도 아마 자르면 다시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라는 대로. 그리고 머리에 이제 동그랗게 하고 묵은 아이. 건들지 말고. 네, 네. 그리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목은 지금 또 안 날아왔어. 그쵸? 그래도 원래 하던 거보다 조금 더 짧은 거 같아요. 네, 그렇게는 괜찮아요. 왜냐하면 지금 원래 했던 거 있잖아요. 부분? 그거는 거의 일주일이면 또 다시 이렇게 돼요. 그쵸? 이제 어떻게 변했을지. 또 오랜만에. 들어가 봅니다. 여기 있는데. 못 알아보네. 어? 아 맞다. 자이들 accomplishments 아하하하하하 agility. 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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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주. subscribers 웃겨우다. unning. ões of woman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알겠어. 파 Just to make up trails over. oteen budget. 오롤의 fun! 오우, 제일이 귀여워졌다. 이쁘게 찍을 수가 없어 쬐리 왜 이렇게 툼칠툼칠해 보이지? 살쪘나? 몸무게 고고씽 몸털을 지금 겨울이라 몸털 제가 조금 자주마를 했어요 오 3.6이다 완전 좀 빠졌다 쟤리 쟤리 뭐 젤 수 있겠어 쟤리 쟤리 앉아봐 옳지 쟤리 옳지 쟤리 옳지 쟤리야 한 번만 재보자 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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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놓계 쟤리 要 쟤리 쟤리 cooperative 내일부터 다시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기 고생했어요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둘 다 고생했어요 오늘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육 파타타입니다 그럼 파타타 시작하겠습니다 파!